당신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. 나의 성기 때로는 때로는 압기 정신 소원의 끈으로 하느님께 또 완전히 공원되기를 원합니다. 예원합니다. 발끝에 선명해지는 앞서 발자국 그리하여 비하여 비하여 그리하여 그리하여 가시던 불 이겨내고 이겨내고 자갈길을 넘어가며 걸음을 지금조차 내가 되는 당신 따라 나선 이 길 미련들이 발을 적셔 온 힘으로 걸어갈 때 당신 감싼 바람불어 사뿐히 가벼워지는 행복해이길 여기 있는 주님의 단들에게 성령의 불을 놓으시여 이들 마음속에 일으키신 못하는 결심의 불꽃이 타오르게 이 반지에 강복하시여 종신 반지를 받으십시오 세상에게 순결한 사랑을 가시던 분 이겨내고 자갈 길은 널 내고 나는 자매들이 우리 공동체의 한 일원이며 원정 쓰신 마리아 교육 송교 수녀의 회원이 되어 이제부터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게 되었음을 당적으로 승인합니다 당신 따라 나선 이 길 이본들이 발을 적셔 온 힘으로 걸어갈 때 당신 감싼 바람 불어 사뿐히 가벼워지는 행복해이길 당신 가시길 당신은 정말 네이 알 수 있게 되었음을 영원한 삶의 일원이며 당신의 사랑을 믿고 당신이 그리스도arle